국립한국문학관 유치전이 전국적으로 뜨겁습니다. 충북도 내 지자체도 뛰어들었는데 정작 충청북도는 느긋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고전에서 근대까지 한국문학기산을 수집, 보존하고 문학인 양성도 담당할 국립한국문학관. 정부가 서울 은평구와 동작구로 압축했던 후보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당장 올 상반기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자체에게 지혜를 주고 지자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응모를 하고 거기의 결과에 대해서 훌륭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이미 경기도 파주와 군포, 강원도 강릉과 원주가 유치 선언을 하고 나선 가운데 진천도 가세했습니다. 조선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의 묘가 있어 명분이 있고 접근성도 좋아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역사성, 또 지리적 접근성 모든 것을 볼 때 당연히 송강사가 지택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아직 신중합니다. 아직 공모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고 돈의 11개 시군 가운데 어디를 후보지로 정할지가 먼저라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공모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응모를 하고 결과에 맞춰서 선정이 된 거니까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국립문자박물관 유치에 실패했던 충청북도가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